안녕하세요. 소개팅으로 만난 최대 남친과 연애 중인 22살 대학생입니다. 운동하는 남친 사귀는 게 처음인데요. 소개팅할 때는 마냥 좋았었는데 막상 사귀기 시작하니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. 일단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요. 오빠가 주말에는 PT알바도 하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운동을 가르치기도 하고 주변에 멋진 몸매에 여자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 몸뚱아리가 새삼 비루하게 느껴집니다. 같이 잘 때 불은 꼭 꺼야 하고 일말에 빗줄기라도 세면 집중이 안 됩니다. 영화보다가 오빠가 재배를 귀엽다고 통통 쳤는데 한심한가 주변에 배 나온 여자 나 말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슈퍼 잠을 못 잤어요. 또 오빠가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원래 나처럼 운동하는 사람들은 훈련 때문에 연락 잘 못해라고 하더라고요. 전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분야에 대해 이해 못하는 여자친구가 될까 봐 속만 끓입니다. 친구들도 저에게 운동선수는 주변에 여자 많으니 남친 너무 믿지 마라 예쁜 여자 엄청 꼬인다던데 너도 관리해야 된다라고들 합니다. 제가 어떻게 해야 오래갈 수 있을까요. 오늘 사연자분은 진짜 땡 잡은 거예요. 국대가 이렇게 같이 사연을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제가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. 박박 풀어주세요. 그랬으면 좋겠어요. 예! 렛츠 겟 인! 아니 근데 편견 진짜 많잖아요. 주위에 이성 친구들이 많을 거다. 이런 선입견이 일단 가장 많아요. 소개팅도 너는 뭐 소개시켜주지 않아도 많잖아. 이런 식으로 딱 다 막아요. 제가 할 양이기 그지없는데 여러분 운동선수 사실은 좋아요. 왜 여기서? 최대한 적극적으로 들이대주세요. 대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아니 먼저 들어와야지 제 입장도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쇼트트랙 선수잖아요. 종목에서 항상 타고 드니까 이것만큼 기다리고 싶어요. 그럼 들어와 주세요. 여자 여러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부탁하지 이거는 근데 또 직업군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성향, 성감 원래 갖고 있는 그게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제 남동생도 국가대표 상비군을 했을 정도로 스케이트 하는 동생이었는데 나 너무 귀여운 여자친구 생겼어 하면서 딱 보여줬는데 되게 통통했어요.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근데 그걸 보면 제 동생은 완전 근육 막 이런데 또 여자친구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. 여자친구의 모든 게 좋았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된 거지 뭐 똥배가 나왔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남자친구가 너무 관리도 안 하고 별로야 그럴 거였으면 같이 운동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사랑을 싹 두고 그랬겠죠. 운동 선수라고 그렇게 몸 좋은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. 절대로 저 같은 경우는 반대가 오히려 저는 끌리더라고요. 맨날 근육만 볼 거 아니에요. 살도 보고 이래야 약간 저런 인간미를 이러면서 그런 게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죠. 저도 연예인이지만 연예인 분들 너무 잘생기시고 많잖아요. 절대 단 한 번도 남자를 보인 적이 없어요. 안 잘생겨 보여. 맨날 보니까 맨날 너무 그런 모습들만 보니까 남자들은 단순해서 살을 만지면서 이건 절대 살 빼라는 그렇게 돌려서 의미를 주지 않아요. 그냥 차라리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렇게 배를 통통 이렇게 만져주는 그리고 남자들이 그런 귀여운 살들을 좋아해요. 근데 또 여자분들은 그런 살을 만지는 걸 싫어하시죠. 예고 없이 손 이렇게 쓰기로 준비 안 됐는데 바지가 약간 이렇게 살짝 애매하게 내려갔을 때 살이 이렇게 됐을 때가 있잖아요. 이걸 딱 올리면 이게 살이 없는 건데 준비 안 됐을 때 흙 들어오는 거 꼭 접어놨을 때 손이 가요. 어? 접어놨네 하면서 근데 사실은 이 여자가 자꾸 전전긍긍이 하는 건 운동하는 사람들은 원래 연락이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여자가 불안한 거잖아. 또 원래 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. 원래 이래. 이건 진짜 걱정이 돼요. 이런 분들이 운동 이미지를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. 그거는 서로 간의 매너라고 생각을 해요. 시작 전에 나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스케줄이 있어. 정도만 얘기해줘도 기다릴 일도 없을 거고 우리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진짜 진짜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 그때는 그럴 수 있어. 심장 터지고 막 진짜 밥 먹을 힘 이 숟가락 들 힘 없어도 여자친구한테 문자 하나 해줄 힘은 있어. 오 이거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니 이러려고 나왔어?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. 처음에 이 사연을 쭉 들을 때는 어 그래 우리도 막 8시간 동안 녹화 쭉 하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서 연락 못 할 수는 있거든 각자 이제 직업군에 따라서 모든 직업이 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힘들게 감정 소모, 에너지 소모를 다 하고 그리고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또 예쁜 말만 나오겠어. 내가 죽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만약에 일을 한다 해 놓고 인스타로 업로드 페이스북 이런 거 좋아요 이런 말 하면 혼나요. 그리고 솔직히 사연자분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막 스포츠 스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남자친구가 솔직히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남자친구 주변에 예쁜 여자 몸매 좋은 여자 많을 거다 하는 무서운 성원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없어 없어 그런 사람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대상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좋은 남자는 자기가 운동한다고 여자를 불안하게 하잖아요 절대로 절대로 내 봐 내 봐 내 봐 들으셨나요? 운동선수 한 번쯤 만나볼 만합니다 정말 감치드려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근데 많은 거 나온 거 같아 많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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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될 거 같아 내 봐 내 봐 내 봐 내 봐 내 봐